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산업인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장준호 집사입니다. 저희 영산업인들은 교회와 랩런트를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필리핀 항공학사를 통해 교회와 랩런트를 살리는 영산업인, 또 우울증, 자살 위기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문인, 그리고 자기업을 통해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을 살리는 영산업인 등 이 시대에 또 교회의 영적인 힘을 가진 영산업인을 세우고 계십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과 같은 전문인들과 전도운동을 위해 진정한 한 팀이 되었을 때 그 팀을 로마 보그마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 영산업인도 사역자와 전문인 영산업인이 보금위에 동기 없는 한 팀의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마다 교회마다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산업인 전문인들이 일어난다면 교회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운동과 랩런트운동의 토대 위에 많은 전문인 영산업인들이 일어난다면 2, 3, 7 나라를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2.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영산업인 선교국은 전 세계 교회마다 전 세계 나라마다 이렇게 영적 힘을 가진 영산업인 전문인을 세우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랩런트와 교회 살리는 차세대 교회운동의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하면서 2020년 저희 영산업인 선교국의 새로운 도전에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 부총무 장희선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이된 전도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소통한 두기고와 같은 영산업인들이 무너질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래된 예트를 감추기 위해 포장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참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볼 때 당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구원과 부활의 건능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묻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전도자들과 랩런트들과 눈물이 통하는 참 전도와 성교를 누리는 영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사단의 문화에 속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자신과의 소통도 사람들과의 소통도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단체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인턴십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인턴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완전히 죽은 부분을 살려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과 증거를 확실히 누리는 인턴십을 우리 영산업인들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여주신 중직자다운 중직자로 먼저 우리가 세워지고 그런 랩런트들을 키우고 세우게 하사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선한데 지혜로 꽉한데 미련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랩런트들이 237개 나라 곳곳에 세상을 살리는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RUTC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랑하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영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CVDIP가 24, 25 영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산업인들이 미자립 개인과 교회를 살리고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리며 본인들이 랩런트 7명에게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참 랩런트라는 것을 모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TCK들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재물로 드리는 산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신 성사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병이 있다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습관이 있다면 고쳐지게 하시고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지고 안 놓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꺾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상한 감정이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받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감사와 성공이 성공이 아님을 아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 앞에 세우시고 왕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날마다 갱신케 하시는 만앙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광수 맥서님 나오셔서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전문인 그것도 우리 영산업인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인턴십 때문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부탁한 대로 여러분들이 remnant을 우리 단학방 요소요소에 엘리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지금 2, 3, 7 센터 안에 내부하는 데 우리 remnant을 불렀어요 앞으로 우리 뛰어난 remnant들은 우리 단학방 전체에 요소요소에 넣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영적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제 일광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노바디를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흐름을 보고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우리 remnant들에게 미리 보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로 보인 거지 미리 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걸 보고 노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본 시간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위한 예비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아무도 못 가는 곳에 보내기 위한 영적 소통 현장이다 아무도 못 보는 시간을 보는 미리 보기 위한 예비 모임입니다 이걸 본 사람이 누군가니까 오바다였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걸 본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잠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 7장 1절 11절은 요셉이 미리 봤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세계보금만을 미리 본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단 한 번의 기회에 미리 보게 믿는 겁니다 단순한 복음을 본 게 아니고요 복음을 미리 보게 믿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램터 인턴십 하는 우리 영사람빈들이 있죠 여러분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작은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큰 열매로 나와요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했는데 눈에 새가 다 보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걸 알고 있는 하나가 사무엘을 미리 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는 걸 알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힘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숫자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미리 비밀을 알린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성경 건축을 하게 될 거다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은약을 잡았는데 요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인 거예요 알아들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방향을 바르게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이 지금 열한기상 19장, 19절, 21절은 엘리사가 큰 일을 벌이기 전에 부름받는 현장입니다 이 위기 때 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을 따라가느냐 아니, 하바도 대학을 합격해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법적으로 지명수배받은 사람을 따라가 이 말은 엘리사가 미리 본 거예요 중요하죠 이 모임을 지금 여러분들이 렘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답을 미리 보여줬어요 보자를 보여주고 난 뒤에 아무도 모르는 답을 미리 줬어요 13절입니다 렘는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되냐 더 어렵게 될 거다 그러나 괜찮다 그렇다기는 남아야 될 거다 이걸 이사야가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은약은 반드시 성취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바울이 세계복음하기 전에 디모드에게 미리 알린 겁니다 너는 영적인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단 범사의 주께서 네게 총명을 주시리요 여러분의 모임이 예비 전문인 모임을 해라 여러분의 모임이 예비 전문인 모임을 해라 나중에 하면 넣습니다 예비 산업인 모임을 해라 예비 전문인 모임을 해라 이 속에는 굉장히 큰 기도를 했습니다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는트로 하여금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미리 이 지금 전문성을 띄게 만들어요 미리 이미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이길 준비가 된 거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만 알아듣겠죠 여러분의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크고 작고 인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틀림없이 어느 날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키우는 인물 중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 나와요 성경에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렘는 자꾸 미리 똑똑한 아이들 골라 성교 기업 만들어라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찾고 내 편을 만들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독똑한 렘는 독똑한 렘는 독똑한 렘는 이 렘는 이 렘는 그 때에 나가서 실패해버리면 타격이 큽니다 이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모임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정말 영원히 얻은 겁니다 지구상에서 목사님들이 매주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장로님들이 매주 모이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아세요 목사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비 모임이죠 어느 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성교사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됩니까 미리 불러다가 어느 날을 나갈 거면 그 어느 공부 지금부터 미리 하며 그 문화 공부 미리 하고 대략 반반의 준비를 딱 해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하다가 잘 안되니까 성교로 나가자 그건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성교로 나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요구할 때는 여러분을 목해자가 아니니까 이때 목사님을 활용하는 거죠 성공한 목사님들도 많고 전도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이분들 보다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공한 평신도 이 사람도 특별하게 사역자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응답하시는가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은 계속 응답할 겁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문들이 계속 열릴 겁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어떠면 여러분 중에서 큰 겨우도 일어날 겁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왜냐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래야 렌넌드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조금 막 안 되면 낚시마가리 하면 되면 덜 떼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그릇으로는 세계를 바꿀 수 없죠 어리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또 좀 응답 와도 교만치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이는 중요한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핵심 훈련이 진행됐던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주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교회로 만들었다고 이거는 아주 겸손이 담대히 큰 걸 붙잡아야 될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키울 겁니다 자 조금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 영사님 전문인들 지금부터 한번 지원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거 여기에 하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 사업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날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들은 다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하면 지원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우리 렘넨한테 이렇게 딱 지원을 하면요 여러분에게 딱 맞추어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보고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메시지 하는 게 메시지 듣고 자료로 보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챕플만 따로 있대요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만 항상 들어가도록 여기서 뭐가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 여기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자기의 어떤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좋죠 많은 애로사항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큰 헌신의 제목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가 이걸 딱 검토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아주 괜찮은 제도죠 이런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자질합니다 하면 우리는 막 우우하는 거 페스티벌 맞이 실제로 내면적으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we're really good at creating great festivals with great big things but maybe not in the smaller things that really touch the heart 자 막상 우리 렘넘트가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지원을 하면 어디에 되냐 할 데가 없단 말이죠 let's say that a remnant says you know in my heart I want to do this I want to become this but there's no place for that person to find help 근데 개교회 하게 되면 되는데 그 개교회는 아무래도 폭이 좁아요 individual churches are able to do this of course but the scale of that would be very small 그래서 3단체처럼 끝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까지 지원해요 다 나와서 미리 찾아 뽑았다가 이런 훈련 시키면서 끝까지 지원한 거예요 오늘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당생 운동 바수꾼 운동 배당 운동 이렇게 ROTC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언약 바로 잡았다 응답 시작입니다 언약을 틀리게 잡았다 실패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속에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시키되어 있어요 오늘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생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는 기중한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중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